이게 그 애플 비전인가 뭔가잖아? 야 사용법도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왔잖아 이렇게 딱 찾았는데 아 안 되겠다 엠믹스 대시 뮤비 조회수는 올려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저한테 PD님이 진짜 애플 비전이라고 거짓말 주셨어요 네 아무튼 오늘 오늘의 알바! 피씨방입니다 제가 해본 게임이라고는 슈에 라면 게임뿐 그리고 언니 옆에서 같이 했던 크레이지 아케이드뿐 네 피씨방 친구들 따라 안 갔어요 친구가 없었어 하지만 전 오늘 완벽하게 피씨방 알바를 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빡센 알바들을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피씨방 알바? 껌이죠 제가 좋아하는 펠드 비빔면 이반 criança 여러분 방송을 많이 나오셨나봐요 이미 공중파를 여러번 타셨는데 먹방 유튜버 분이 임성원 맛집 정육점? 삼겹 먹살 약간 관전용인가? 진짜 PC방에서 종결점 하는 거예요? 바로 선배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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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뒷발친다. 죄송해요. 누가 뭘 시켰어요? 피디님이 시켰죠? 어떡해.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왜 입구부터 고기가 있는지. 여기가 고기 맛집이기 때문에 PC방인데 고기 맛집이에요. 그러면 PC방으로서의 장점은? 고기가 있다? 아! 제가 할 요리는 고기밖에 없나요? 고기 만드시고 볶은 김치 만드시고 사토리 만드시고 치킨도 만드시고 치킨도 외만 살자! 입구부터 해야 되거든요? 물건 입구를? 물건 같은 경우는 위에 있어서 계단!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운동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좀 많이 무거운데. 괜찮으세요? 우리 선배님이 마르셔서 아유 무겁네 좀. 조심하세요. 네. 여기 올려주시면 돼요. 우리 감독님들 운동 많이 하시네요. 아오키. 아오키 알겠어. 네. 하키. 하키 해면 돼요. 왜 이렇게 해서? 그래 혜원아 머리를 써야지. 네 팔 길이를 알라. 만능 칸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스피드업 해볼까요? 빠바바바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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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 좋아요 좋아요. 빠바바바바 빠바바바바 저는 빠바바바 좋아요 좋아요 저 이제 고기 해볼까요? 좋아요 또 뜨거워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요? 얼마 뜨거워요? 참기는 힘든 정도? 죽진 않는데 약간 익는 정도 익는 정도? 살짝 느끼는 해요 한 칸에 두 덩이씩 넣을 건데 비계가 안쪽으로 가게 비계가 안쪽 네 그쵸 조심하세요 다음엔 뜨거워서 네 그럼 너무 뜨거워요? 난 무서워서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고기가 잘 나가요? 엄청 잘 나가죠 보통 식사 시키시면 고기 메뉴는 하나씩 시키시는 것 같아요 아 고기 하나에 저는 라면 같은 거 하나? 그렇죠 그렇죠 삼겹살이랑 비빔면 같이 많이 나가고 이제 통닭을 해야 돼요 통닭도 해야 돼요? 얘를 약간 애기한 듯이 이거 한 칸에 두 마리씩 옆에 기계에 손 안 닿게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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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 엉덩이 쪽으로 뚝 와요 좋아요 여기 열고 맛있겠다 특별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특별 소스? 쌈장인데 총 7가지에서 쌈장인데 7가지가 들어가요 수신 분들이 어머 이거 뭐해요? 저 쌈장 사갈게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갈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다르니까 얼마예요? 다른 것과 500원 단독 500원이에요 꽤나 싸네요 아 저는? 이거 근데 비법 소스라서 아 촬영 못 해요? 네 촬영 안 되고 그 정도로 비법 소스라고? 진짜 안 돼요 오 이건 좀 하하하하 오 씻지 마쓸게요 죄송해요 어머 어머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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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비법 소스? 이거 아니 이거 찍으면 안 될 거 같은데? 비주얼은 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요 맛 한번 보시겠어요? 진짜요? 네 오 오 맛있죠? 그 약간 엥기지 않아요 맛이? 고기맥에 가면 있는 쌈장 맛이네 아니요 쌈장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이 들어왔어요 삼겹 180g 180g에 180도에 12분 180도 12분 25번 가져다 주시면 돼요 네 25번 손님 180g이요 주김면 목살 들어왔잖아요 네 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옹 오오오옹 오오 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찌이다 이거 와 이거 레전드다 4 건배 sadie에서 상품을 주문하였습니다 흑돼지 삼겹 불닭구춧 파무침 10 13 건배 33 8 또 뭘 주문했어 비비 Andy Demon 맛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게임 언제까지 할 거예요 혹시 연합친구 있어요? 죽었어요. 헤어졌어요. 젊여친만 10명이에요. 카사노바예요. 카사노바. 둘이 싸워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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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어떤 자리에서 수박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선배님. 아아! 24병주님. 아쉽지 않으십니?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이거? 롤이요. 아, 롤이예요? 혹시 티아웃은 어떻게 되세요? 어,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게임하는 도중에 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게임 딱 들어가기 직전에 시키신 거예요? 게임하는 중간에 시켰어요. 잘 안 되고 계셨나 보네요? 그렇죠. 보통 잘 되면 시킬 리가 없잖아요? 맞죠? 브론지라. 브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바뀐 기념으로 PD님이 불러주셔서 아, 따로 섭외된 거예요? 터키 아이스크림 거기 아, 오! 근데 거기서 뭐 하셨어요? 손 덜덜 떨고 랩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첫인상 너무 여신! 그러면 슈아 선배님한테 해줬던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하나 해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쉐이보이 세븐틴, 오케이. 렛츠고! 앤믹스 해 원 외모가 점수면 아마 백정 예! 근데 슈아 보... 둘 다 예뻐 둘 다 너무 예뻐 둘 다 예뻐 오늘도 공연 가세요? 아니요, 오늘은 이거 하려고 오늘 스케줄...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신 거예요? 네. 이거 하려고? 감사해요. 예! 홍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제 이번 타임 알바생이라서 아, 알바생이요? 아, 사장님인 줄. 이게 38번, 39번. 따라가시면 돼요, 재현. 저 이거 한 번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PC방에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편인가요? 댄스 수업을 들어왔다가 네. 여기가 삼겹살 PC방으로 통하는구나. 네. 아, 인수로 많이 떠가지고 아, 진짜. 혹시 그러면 댄스 전공이에요? 네. 살짝 자랑을 조금 하자면 네. 스테이 댄스 웨스 파이터 아, 진짜요? 네. 무슨 팀이었어요? 팀 마네키는 소속대회였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을 위한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 손님들. 제가 혹시 여기서... 좋아요. 아, 네. 좋대요. PC방 걸스 파이터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됩니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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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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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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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번, 번 just never worry Oh, we ever want 근데 프린치 한번 접어! 네. 우라 LIKE 다다! 우, 랄라 우, 랄라 랄라 우f 아아아앤 skulle 해요! 오케이! 땡큐. 자,조 そう! housing 기억 우승자님 네.. 직입니다. 아아!!! 오! бег이! 오! 오! 띵띵띵띵. 오! 오! 저희 이제 밥 먹어요. 이제 밥 먹어요. 그럼 저희 먹을 만큼 고기를 넣어볼까요? 먹을 만큼이라고 하셨어요 분명? 네. 만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먹어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야? 어떠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배고팠어요 오늘. 그쵸? 25번 어떤 자리에서 상품을 주문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아까 채운 거 25원? 아 네 카드 카드 이거 계산 한번 갈까요? 아 이거 아까 그분들이잖아 이거 이거 현금 어디다 둘까요? 본라멘 시키신 분 감사합니다 손님들 저희 점심시간 좀 가실게요 뭐 또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고객님 제가 분명히 점심 식사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감사합니다 맛있으세요 저로에서 상품을 주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누나 닭 좀 먹을게요 아 나 다 한 거 같은데? 네 이제 드실까요? 어 근데 선배님은 댁이랑 여기랑 가까우세요? 멀어요? 멀어요? 근데 왜 여기서 알바를? 그게 아니 사실 전 남자친구가 근방에 서요 그래서 자주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근처에를 구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멀리서 일하는 사람도 있죠 혹시 제가 짝을 찾아들어도 될까요? 어 너무 좋아요 어 그래? 이렇게 덥성 분다고?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사슴 같은 남자? 사슴인데 지켜주고 싶은데 재미있어야 돼요 일단 찾으시죠 아 그래요? 환승연애를 찍을지 하트 시간을 찍을지 이게 나는 솔로가 될지도 있고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배님의 짝을 저희 이제 자리 청소를 해야 돼요 어 네네네 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네 이런 쓰레기 같은 거는 이제 한 번에 가져갈 거고 탈툴 좀 해주고 탈툴? 네 그다음 마우스를 조물조물 줄을 한 마퀴 돌리면서 한번 닦고 네 좋아요 네 한번 뒤에까지 쭉 돌아볼까요? 와 이거 뭐야? 다 붙으셨네 다 한 번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널 안 믿어 혜원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닌가? 쏟으면 큰일이다 혜원아 네 가자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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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난 내방 청소도 잘 안 하는데 체리보이 님이 또 안녕하세요 와 이거 뭔 게임이에요? 혹시 오버워치 아세요? 알긴 알아요 혹시 한번 해보실래요? 해봐도 돼요? 네 박자만 맞추면 되는데 박자만 맞추면 돼요? 네 워어어어 워어어어어 워어어어어어어어 그만있어도 이게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이런 게임이에요? 저는 왜 공격을 먼저 못 해요? 서브를 왜 먼저 son 뭐 하시는 거예요? 알바 중이시잖아요 네 아 근데 제가 아는 지인 지인이 와가지고 잠깐 어 이거 선생님 아니 아니 저 아니 이거 얘기 안 해 아니요 선생님 혹시 본인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사슴에 약간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알파카. 사슴보다 조금 더 폭신한 느낌의 알파카는 어떠세요? 알파카요? 네. 침 뱉어요 혹시? 아 네. 아 진짜. 침은 안 돼요. 내 여자를 위해서 침을 안 뱉을 자신 있어요? 아 당연하죠. 여기. 이분이 래퍼세요. 체리보이 17. 머리에 그 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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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뽐내주세요 빨리. 뭐해! 빨리 일. 너무 왜요 저기에요. 그쵸? 체리 같은 남자. 우와! 혹시 그러면. 그래? 저만 저만. 와 이걸 보네. 왜 진짜 안 넘치지? 확인한다 확인한다. 혹시 핸드폰 지금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전화 걸어도 되죠? 아 왜? 진짜 겁어 진짜 겁어. 여보세요? 옹수는 저희 밑에다가 버려야 되는데 장갑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전 처음에 잘 못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음식 먹을려고 만든 음식이니까요. 아 근데 밖이 이렇게 밝았구나. 그러니까 너무 밝다.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네. 아까 체리보이님 번호 따고 어떻게 내줬어요? 그거 진짜 번호예요? 진짜 번호 던져요. 아 진짜요? 혹시 뭐라고 저장해놓으셨어요? 저장 아직 못했어요. 일단 알아가야 되겠지? 오님. 진짜요? 저는 댓글로. 손에 냄새 안 나요? 손에선 냄새 안 나는데 제 머리에 고기 냄새가 더 땡 Increase거든요? 뱉다 뱊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늘 5시간 이래서 시급 12,000원이에요. 어! 시급 12,000원이구나. 그래서 오늘의 알바 추천 점수는? 오늘의 알바 추천 점수는 2.5점입니다. 저는 PC방에서 알바하면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슬쩍 이렇게 눈빛을 보는다. 약간 이런 걸 좀 기대되는데 손님 눈을 볼 시간이 없어! 띵롱 올리고 다음 라면 끓이고 그냥 여기서 돼지고기 튀기고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아! PC방 알바 기념 페이커님의 유명한 짤을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 둔 둔 둔 네, 이거 써주시고요. 둔 둔 둔 볼 좀 꺼줄래? 둔 구독도 해줄래? 그리고 댓글에 다음 알바 추천 좀 해줄래? 둔 둔 둔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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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떻게 해봤어? 다음 싶은 알바 뭐 할까요? 저 약간 옷 관련된 것도 하고 싶고요. 아 사진 사진 찍어주는 거 하고 싶은데 저 사진 잘 찍어줘요. 냉몸일 좋아해요. 뭔데? 만두드라.. 그러면 사장님한테 연락 달라고 알바 하기 사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구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